알바 트루스도 같다는 겁니다. 새로운 알개를 여러분은 장착하시게 되는 겁니다. New Normal 이라는 책을 한번 보내주세요.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희는 컨텐츠가 많이 였어요. 컨텐츠는 좀 됐어요. 지금 이제 컨텐츠입니다. 얼마나 접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접촉하느냐 내 카스트에 내 페이스북에 내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많이 접촉하느냐 거기에 이제 내 경쟁력이 가야 된다. 그럼 여러분 접점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. 그게 바로 SNS 중에 블로그나 에버튼 다양한 서비스인데요. 전에는 미디어가 메시지였어요. 지금 미디어가 메시지가 아니고 뭐예요? 반응이 메시지예요. 여러분의 페이스북 글 올려서 반응되는 건 저런 메시지예요. 원래는 반응이 없어? 저런 메시지가 아니에요. 지금 시대가 많은데 다 달라졌어요. 저는 대중매체를 때리면 다 믿었어요. 반응이 이제 반응되는 게 지금 키워드라는 거죠. 전에는 누군가 그들이 우리 주의했어요. 지금은요. 당신이 주의 통제하는 거예요. 저는 해만사는 여러 가지 모임에 저는 믿의도 하지만 제가 주의하지는 않아요. 다 모든 사람이 모임의 주인공입니다. 지금 눈오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나 이제 디지털의 일상이고 생활이고 필수용품이고 전에는 직장 중심이었지만 이제 가정, 집에 다 하잖아요. 이제 너무 그래요. 그렇죠? 그리고 혁신이 아니라 이제 당연한 거예요.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. 저는 어떤 것을 할 때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더 비싼 돈 주고 안 해요. 몇 가지 기술만 익히면 여러분이 다 강구하고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. 큰 돈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.